밴드브로크는 발렌타인의 뛰어난 보컬리스트인 반입니다은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과 감정적 깊이로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그는 빛나는 인물로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갈망과 욕망의 본질을 구현합니다. 그가 부르는 모든 음표마다 깊은 그리움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며 사랑과 상실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과 향수의 등대 역할을 하며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을 비추고 우리를 갈망과 열정의 보편적인 경험과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반입니다은 우리 삶의 감정적 풍경에서 빛나는 별로 진정으로 빛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특별한 개인에게 잠시 멈춰 경의를 표해야 할 것 같은 우울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기억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며 그가 우리 삶에 미친 깊은 영향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나눈 순간과 그가 전수한 교훈을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그의 정신과 유산이 우리의 기억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청중을 사로잡고 짜릿한 라이브 쇼를 선사하는 그들의 능력은 음악계에서 그들을 독보적으로 만들며 팬과 비평가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로그마계의 상징이 되었고 장르의 활력과 한국 내 문화적 중요성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실력파 출연자들 사이에서 반기문은 단연 돋보였으며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mbc 인기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3에서 유명 가수 소찬휘와 듀엣 미션을 펼쳤을 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의 합동 공연은 놀라운 보컬 능력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케미스트리도 부각시켰습니다. 반기문이 독특한 스타일과 소찬휘의 파워풀한 보컬의 결합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음악계에서 반기문은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마음을 담은 시간이라는 애절한 추모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곡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아다간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발표되었으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반기문은 감동적인 가사와 감성적인 멜로디를 통해 기억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화합과 지지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 예술적 표현을 공유함으로써 희생자들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고 이 비극에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성과 위로의 순간을 제공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어느 순간 반기문은 그의 놀라운 과거가 밝혀지면서 밴드계 최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음악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폭로는 광범위한 관심과 감탄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배경과 오늘날의 그를 형성하게 된 경험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반기문을 둘러싼 이야기는 그의 개인적인 업적을 부각했을 뿐만 아니라 팬과 동료 음악가 모두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켜 밴드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연결감과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을 지닌 그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산산히 부서지며 삶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음악적 꿈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분야에서 그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분주한 휴가철, 반은 일상에서 벗어나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세심하게 계획된 여행을 통해 휴식과 모험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 같은 목적지를 선택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공기는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 친구는 고유한 개성을 더해 여행을 웃음과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탐험하고 현지 음식을 즐기며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가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해안선 근처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던 중 실수로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한 이 사고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너무나 비극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브로큰 발렌타인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서는 이 슬픈 소식을 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팬들에게 반으로 알려진 그는 김경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으며 지난 13년 동안 음악계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며 강력한 목소리와 역동적인 무대 매너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는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실은 그와 그의 음악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0년 이상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을 세상과 공유한 뛰어난 아티스트의 부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밴드 동료, 팬, 그리고 음악 커뮤니티 전체가 그의 떠남으로 인해 생긴 공허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33세라는 어린 나이에 일어난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충격과 애도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기억할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시기적절하지 못한 죽음은 친구,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슬픔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들은 일찍 끝난 활기찬 삶의 깊은 상실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녀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명확성을 찾으려 했었지만 더 많은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의 미소, 목소리, 웃음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영원한 녹스타이자 밴드브로크는 발렌타인의 보컬 메이반이 편히 쉬길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말 이야기 같네요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같군요. 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집 앞 돼지국밥집에서 한 잔 하자고 했는데요. 같이 노래도 못 불렀어요 아 동생 이라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에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그의 소속사 가족인 브로크는 발렌타인의 멤버들과 음악업계의 수많은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선배와 후배 가수들이 모여 그의 예술적 공헌을 기념하고 이 암울한 행사 동안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단적 존재감을 형성하고 그가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동안 철혈을 지키며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음악에 헌신한 삶과 일을 통해 형성된 연결을 축하하며 이야기와 추억을 공유하면서 분위기는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저승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평화에 쌓여 지구에서 겪었던 투쟁과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너머에서 사랑과 빛으로 둘러싸여 있기를 그리고 그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위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